자, 오늘의 게임은 8번 출구 말 그대로 8번 출구를 찾아서 나그른 게임입니다 아무튼 저 아저씨는 누구지? 길막! 오, 길막았어 어디 가시려고요 어디 가십니까? 못 나가죠? 아무튼 그냥 걸음 끝이야? 끼고 이게 뭐야? 킵 에? 어? 이게 왜 레프트야? 여기 영어 출구인데? 아, 계속 찾는 거야, 이렇게? 오, 눈 째려보고 있어 사람 똑같고 뒤로, 없으면 앞으로 아, 이런 거 어려운데 이쪽으로 가보자 같이 할까? 같이 나가주세요 사라지는 거 아니지? 이 아저씨 어? 휴대폰 한다 응? 어? 이상 없는데? 어, 1번인 1번 1로 바뀌었어 원래 1이었나? 0 아니었나 저거? 어, 2다 2 2번 출구 아저씨는 똑같고 끼는 게 없는데? 2번 출구 아, 0벌이다 아, 이거구나 오케이, 이제 알았어 아, 아 이제 이해했어 0은 무조건 돌진 뭐가 벗겼지? 사람 오른 위치도 봐야되나? 빨파 노 오케이 한짝 못 잃는다, 이거 자, 밖의 감차 차 보자, 한번 어, 저기 뭐 있다 사람 있는데, 사람?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나 이거 몰랐어 어, 깜짝, 깜짝 어, 깜짝 아, 깜짝 이게 뭐야 아, 깜짝 아, 놀랬다 진짜 와 꿈을 꿨습니다 아, 깜짝 아, 깜짝 아, 깜짝 도망가 아, 무서워라 카톡티 있네, 저거 도망갈걸 숨바꼭질 해볼까 숨바꼭질? 어떻게 된거야 오오, 이상하다 이상하다 여기 까만물 나와 도망가, 도망가 자, 이번에는 까만물 안나오고 이거라 없어 아, 아, 왜, 왜? 뭐가 틀렸어? 뭐야, 왜? 오, 이거 왜 안해 이거, 가자, 가자 이건 딱 봐도 아니었어 어, 뭐야, 이거 깜짝 와 이거 소름 돋는다, 저거 사진 와 와, 사진 봐봐 어, 7이다, 7 어, 뭐야 왜, 이거 벌써 7 됐어? 벌써 마지막인데? 자, 직진하면 되나? 직진! 어, 8이다 어, 끝난거 아니야, 그러면? 뭐야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성공해야지 되는거야? 제발, 제발 끝내라 아, 0 됐어 아, 이런 어, 뭐야 여기 계단이야? 어, 또 뭐 있어? 끝난건가? 영원출건데? 어떻게 된거야? 뭐야 아, 이거라니 어? 어떻게 된거죠? 끝난거 아니었어? 아, 함정이야? 아, 이런 함정 걸렸네 아, 이게 빨리 끝났나 했다 어, 이거 어렵다 이거 은근히 아, 여기 사람이 다 왜 튀어, 튀어 아 니가 그게 빠르냐? 무서워 쟤, 쟤 빠른가? 잠깐만요, 한번 궁금해가지고 얘 그게 빠르냐? 헷, 느리다 여, 언제까지 쳐봐 어, 여기다 없었다 어, 깜짝아 어, 됐다, 됐다 어, 됐다 어, 된데 느리구나 아, 다행이다 둘, 셋 오케이 어? 아, 오, 깜짝아 어, 깜짝아 어, 불 왜 꺼졌어? 어, 무슨 일이 있던거야? 어휴, 깜절냈네 불 왜 꺼진거야? 어, 깜짝아 문 열렸어 여기 들어가면 뭐가 돼요? 나 한번 들어가볼래 무서워도 군검은 못 참아 죽었나? 죽은건가? 이것도 태초 어이구 이거 아니야 아니야 사진 엄청 많았어 그렇지 이제 예스 어 저거 함정이야 함정 저거 함정이었어 그렇지 함정 야 나 저거 함정인지도 모르고 1 두번째 저 아저씨가 좀 바뀌었나? 키가 좀 커진 것 같기도 하고 커진 것 같애 잠깐만 키가 좀 커진 것 같애요 역시 없지? 아아이 진짜 너무 작은거 못찾겠다 오오 뭐야 뭐야 오 오 이 사람 뭐야 오 깜짝 오오 잠깐만 잡혔어 아이씨 아 잡혔어 자 시작 엄청 빠르네 왜이렇게 빨라 아 이거 급해요? 아이 급 급동이신가? 급동 안 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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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아니 아니 아 이 처음엔 괜찮았는데 아 이 사람 급했어 아주 어이 길막 됐는데 당했다 편았나 봐 오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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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자 이번에 뭘까요 자 8.68 8.581 아 왜 왜 똑같은거 또 당했나 지금? 와 자 요거는 똑같고 오오오오 이상하다 저거 요 그림 이상해 오해 네 번째 됐어 8.591 아아아 무작정 달리면 안 되겠다 그림 괜찮고 됐어 어? 어? 이것도 퇴처네? 아 이런 어 방금 소름이라고요? 왜요? 오케이 사람 한 번씩 봐줘야 돼 오케이 요것도 오케이 어? 무한반복인데? 괜찮고 괜찮고 원래 이 사람이 웃고 있었나? 어 이 사람이 표정이 이상한데 뭔가? 잠깐만 들어가볼래 원래 안 웃던데? 내가 알고 있는 아저씨는 웃고 있지 않았어 어 이거 또 얼굴 왜이래 얼굴 왜이래 이 사람 이상해요 지금 그렇지 어 그래 무표정이었어 그렇지 원래 이런 표정이었다고 어 피디폰 똑같고 오오오오오오 이육 어? 똑같고 어 문 열렸다 오 뭐 보는거 같애 열리건가? 아 무서워 그냥 갈래 으으 7번 다 와간다 이제 7까지 왔어 아 여자 쳐다본다고? 오우 8번 어 그치 8번 여기가 끝인가? 오우 뭐야 오우 바깥다 바깥다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여기 가짜야 가짜 아 아 그림이 움직이는게 저거였어? 아 그림이 움직이는게 오우 오우 바로 뛰었네 괜찮고 아 누구다 빨아졌다 자 휘폰 들고있지 그치 뛰긴 괜찮고 오 됐다 끝 아니야 끝? 끝인가? 오 나왔다 아 나왔다 아 탈출 한참 안됐을 겠네 아유 그만 끝났어요 와 끝이다 어휴 깼어 깼어